세계 초대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는 삼성, 또 LG 같은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기술이 주목받으면서 혁신상도 휩쓸었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을 고장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몸이 무거운 아침 시간, 작은 컵 모양의 조명을 켜며 업무를 시작합니다. 휴대용 햇빛인 올리가 몸의 멜라토닌 분비량을 조절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각성 효과를 냅니다. 밤이 되면 잠을 깊이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기기는 이번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원통형 기구, 불로는 안에 숨을 불어넣기만 하면 폐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맞춤형 호흡 운동법으로 관리를 도와주고 의사에게 의료 정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로로 CES 혁신상을 받은 의료기기 스타트업 브레싱스는 코로나19로 관심이 높아진 호흡기 건강을 책임집니다.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을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V터치는 화면을 만지지 않아도 전자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가상 터치 패널을 만들어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가게에서 가면 걱정 없이 무인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을 포함해 32개의 중소, 중견 기업이 총 100개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혁신상의 약 4분의 1을 우리 기업이 차지한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소속 기업도 역대 최다인 21곳이 CES에 참가했습니다. 마스크에 공기저장 캔을 달아 언제든 산소를 들이켤 수 있는 에어포켓부터 의류 소재를 분석해 최적의 관리법을 알려주는 스캔앤다이브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미래 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CES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고장석입니다.